아... 경험 났다 제 골프채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분이 또 주셔서 그 보물 1호처럼 아 사나 사장님 진짜 고양이란 말이 키워요?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되게 많이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? 반려견... 두부가 저한테 가장 기쁨을 주는 보물이고요 14년도에 처음 와서 저희 집 복덩이라고 엄청 분위기를 밝혀주는 존재입니다 제 골프 1호는 저요 최근에 식물 키우기를 시작했는데 미스기미 라일락이랑 무화과나무를 사서 지금 키우고 있고 식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이프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아들이 가장 보물이죠, 지금은 네가 살아갈 인생은 굉장히 힘들 거다 고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아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나의 보물 1호는 아내죠 앞에서 동료가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 꼽자면 야구 글러브, 제가 사회인 야구를 하거든요 그 글러브에는 박찬호 선수의 사인과 김강현 선수의 사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아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부물이 이릅니다 첫째는 6살이고, 둘째는 4살인데 둘 다 그냥 아주 퇴근하고 들어가면 반겨주는 게 너무 예뻐서 저의 작은 주식들? 딸 둘이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가장 큰 전환 포인트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심지어 저를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을 때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보물 1호 마누라는 아니고요 우리 딸 윤서야 요즘 여드름 나면서 조금 개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는 다 이해한단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우리 회사? 가장 고가로 가지고 있는 집 돈에 대한 집착이 크시군요 은행 지분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애착이 더 강해지네요